네, 세 번째 마지막 제품입니다. 원단은 갤럭시 원단이고요. 정말 부드럽고 고양이가 막 긁어도 끌떡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이거에 대한 특징은 기능성 원단입니다. 같은, 근데 부드럽죠. 그리고 착석감도 너무 좋죠. 내 뒤에 있는 이 제품이에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럽형으로 나와가지고 등받이가 살짝 얕은 감은 있고요. 그 대신 쿠션 두 개로 다 구성이 돼 있고요. 제품 자체는 깔끔해요. 제가 이 제품을 원래는 가죽으로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가죽제품이 보시면 약간 하드한 느낌 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능성 원단으로 이렇게 했고요. 너무 좋더라고요.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나 그런 게 4인용입니다. 4인용은 3m 나오는 거예요. 뭐 등반석이 어떤 분들은 이걸 그렇게 말씀하세요. 어? 이게 3등분인데? 이게 3등분인데? 3인용 아니냐? 그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건 물론 뭐 4바디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4인용은 3바디로 돼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는 3m고요. 3인용은 2m예요. 우리나라는 극단적이에요. 3인용은 2m, 4인용은 3m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. 그래서 보시면 원단 자체. 이게 갤럭시 원단이에요. 정말 부드러우면서 아무리 손톱으로 긁어도 끄떡없어요. 그리고 방수처리 다 되고. 색상도 약간 그래빛 나오고 있고요. 이 제품은 정말 아까운 제품이긴 해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긴 한데 이 제품은 여기까지 하고 있고요. 이거 앉아봤을 때도 정말 편하고 스타일도 잘 나왔고 이렇게. 이것 또한 제가 100만원 초반대 100만원 언저리로 보시면 돼요. 그만큼 가격 절대 놓칠 수 없는 가격으로 돼 있고요. 이거는 그냥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3종류가 들어와서 오랜만에 3종류가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토요일을 맞이하여 주말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. 근데 빨리 나갈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보시고 오시면 감사하고요.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하나 정말 하나 계속 요청이 와가지고 한 제품 자체를 다시 섭외 중인데 그거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많은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. 선착순 이벤트 하면 그... 아 이거는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겠다. 오늘은 이렇게 제품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